1. 어떤 전지의 외부외로 저항은 5옴이고 전류는 A세2가 흐른다. 외부외로의 5옴 대신에 15옴의 저항을 접속하면 4A로 떨어진다. 이 전지의 기전략은? 2. 80V 2. 2012년부터 국내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화하는 제도는? 3. RPS 3. 뇌서지 등의 피해로부터 PV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 뇌우의 발생 지역에서는 직유전원 측에 내르트랜스를 설치하여 보다 완전한 대책을 취한다. 4. 태양광 발전용 축전지의 방전심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방전심도를 낮게 설정하면 단존 용량이 감소한다. 5. 인버터에 대한 효율을 각각 변환효율, 추적효율, 유로교율이라 할 때 정격효율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1. 변환효율, 추적효율 6. 다음 그림과 같이 축전지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 단자 A, B 사이에 나타나는 출력전압과 축전지 용량은? 2. DC-48V, 6배가 7. 인버터의 회로 방식에 따른 종류가 아닌 것은? 3. 고조파 변압기 절연 방식 8. V는 100ESIN인 정연파 교류전압의 실육압과 주파수는? 2. 100V, 60HZ 9. 다음 중 재생에너지가 아닌 것은? 1. 수소에너지 10. 다음 태양복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산란 복사는 태양복사가 지표면에 도달되기 전에 구름이나 대기 중에 먼지에 의해 반사되지 않고 확산된 성분이다. 11. 태양광 전지에서 생산된 전력 125W가 인버터에 입력되어 인버터 출력이 100W가 되면 인버터의 변환 효율은 몇 퍼센트인가? 3. 80% 12. 도선의 길이가 3배로 늘어나고 반지름이 1-3으로 줄어들 경우 그 도선의 저항은 어떻게 변하겠는가? 3. 27배 증가 13. 다음 중 방락형 태양전지 모듈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다결정 전지 14.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축전지의 방전시 모듈로 유입하는 전류를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자는? 1. 역류방지 소자 15. 인버터의 직류 동작 전압을 일정시간 간격으로 약간 변동시켜 그때의 태양전지 출력 전력을 계측하여 사전에 발생한 부분과 비교를 하게 되고 항상 전력이 크게 되는 방향으로 인버터의 직류 전압을 변화시키는 기능은? 4. 최대 전력 추종 제어 기능 16. 발전 과정에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4. 연료 전지 17. 태양광 모듈 표면의 황변현상은 태양광 모듈 내부의 충진제가 무엇과 화학 반응하여 변색되는 것을 말하는가? 2. 자외선 18. 다음에서 설명하는 목질계 연료는 무엇인가? 3. 목질 펠릭 19. 인버터의 부하가 인덕턴스인 경우 스위칭 소자가 온오프시 인덕턴스 양단에 나타나는 역기 전력에 의한 스위칭 소자의 내전압을 초과하여 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의 소자는? 3. 활류 다이오드 20. 태양전지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2. 전기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21. 전기도면 관련 기호 중 전동기를 나타내는 기호는? 1. 22. 태양광 발전에서 인버터 출력측의 3상 4선식 간선의 전압 강화 계산식으로 알맞은 것은? 1. 17.82 23.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연간 누적 발전량이 15,000kW 시 시스템 용량은 10kW 연간 운전일수가 352일 때 시스템 이용률은 약 몇 퍼센트인가? 3. 17.85% 24. 파워 컨디셔너의 종류 중 인버터의 대수및 연결 방식에 따른 구분에서 최대 효율 및 MPP 최적 제어가 가능하나 투자비가 가장 많이 드는 방식은 무엇인가? 2. 모듈 인버터 방식 25. 피레소자의 선정 방법 설명 중에 알맞은 내용을 나열한 것은? 2. 기역 방전내량이 큰 것 니은 방전내량이 작은 것 26. 다음과 같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어레이 설계 시 직병렬 수량은? 3. 십직렬 20병렬 27. 다음 중 태양광 발전 설비의 외부 필요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다중 방호 시스템 28. 태양광 설치 방법 중 발전 요율이 가장 낮은 것은? 3. 건물 통합형 29. 태양광 발전소의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에 포함되는 필요 서류 목록이 아닌 것은? 1. 신청자의 주주명부 30.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모두 옳게 나열한 것은? 1. NPV형 BC 레이셔일 31. 도면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기재한 것은 무엇인가? 2. 표제란 32. 설계 도서 해석의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검토할 것은? 1. 공사시방서 33. 태양전지 어레이의 이격거리 산출 시 적용하는 설계 요소가 아닌 것은? 2. 강제의 강도 및 판 두께 34. 태양광 어레이 구조물 중 일반 철골 구조에 비교할 때 파워볼트 시스템의 장점이 아닌 것은? 4. 모듈이 적고 짧은 스팸 구조물에 유리하다 35. 태양전지 어레이 용 가드의 구조 설계 시 적용되는 상정화 중에 분류 중 수평화 중에 속하는 것은? 1. 풍화 중 36.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발전 용량은 몇 킬로와트 이상인가? 3. 10만 킬로와트 37. 음영각 및 음영각의 검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그늘의 길이와 방향은 위도 계절에 따라 같으므로 그림자의 길이를 계산하여 어레이를 배치한다 38. 타워 컨디셔너의 동작 범위가 250에서 590V, 태양전지 모듈이 온도에 따른 전압 범위가 30에서 45V일 때 태양전지 모듈의 최대 직렬 연결 가능 개수는? 3. 13개 39.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들어 평가하는 경제성 분석 모형은? 4. 내부 수입 위법 40. 태양고도가 가장 높은 시기로 오른 것은? 2. 하지 41. 다음 중 송전선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송전 방식은 교류 송전 방식만이 사용된다 42.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배선 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중 내연성이 가장 좋은 케이블은? 4. TNCT 43.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현장 실사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4. 축전지 용량 44. 시방서 종류별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2. 특히 시방서 비기술적인 사항을 규정 45. 분산형 전원 발전 설비와 개통 연계 지점에서의 전기 품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분산형 전원 측 역률의 측정치가 80% 이상인지 확인한다 46. 전략시설물의 감리원이 공사업자로부터 받은 시공상세도를 승인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3. 주요 공정의 시공 절차 및 방법 47. 고장 전류 중 일반적으로 가장 큰 전류에 해당하는 것은? 4. 삼상 단락 전류 48. 태양광 발전 설비 시공 중 접속함에서 인버터까지 배선의 전압 강화율은 몇 퍼센트 이내로 권장하고 있는가? 1.1에서 2% 49. 태양광 발전 설비의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를 할 때 접지 저항값은 몇옴 이하인가? 3. 시봉 50. 전력 개통의 전압을 조정하는 조상 설비 중 진상 또는 지상 모두 무효 전력 조정이 가능한 것은? 3. 동기 조상기 51.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공사 순서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1. 어레이 기초 공사 어레이 가계 공사 어레이 설치 공사 배선 공사 검사 52. 방화 고액을 관통하는 배관 배선의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내화구 조물을 배선대관 등으로 관통한 경우 들매움 중전제는 관통전과 동등하지 않아도 된다. 53. 케이블 트레이의 시설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에 반드시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4. 지붕건제형 태양전지 모듈의 설치 장소를 고려한 설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4. 통력 개수는 처마 끝이나 지붕 중앙부나 똑같이 하여 시설할 것. 55. 다음 중 적설하중과 관련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4. 매압 개수 56. 태양전지 전자판 연결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전선의 연결 부위는 전선관 내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57. 표준 태양전지 1A의 개방전압을 최대 사용전압으로 간주할 때 절연 내력 측정 방법으로 오른 것은? 3.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직류전압이나 1배의 교류전압을 10분간 인가하여 절연 파괴 등 이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 58. 태양광 발전 및 발전용 수전설비에서 사용 전 검사 세부항목 중 차단기 검사항목으로 틀린 것은? 3. 단독운전 방지시험 59.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감리업자 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를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4월 31일 60. 접지공사의 종류에 따른 접지선의 굵기로 틀린 것은? 2. 제2종 접지공사 공칭단 면적 10mm 이상의 연동선 61.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개측기구 및 표시장치의 설치 목적으로 틀린 것은? 4. 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략 판매량 파악 62. 사업허가 변경 신청 시 처리 절차로 오른 것은?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수 검토 전기위원회 심해 변경 허가증 발급 63.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자료의 수집, 기술의 연수, 보전기술 개발의 재반 비용 등으로 구성되는 유지관리비의 항목은 무엇인가? 4. 운용지원비 64. 태양광 발전 모듈의 열점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1. 주의온도 65. 중대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의 시험 중 정상특성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은? 2. 내전압시험 66.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개측기구 및 표시장치의 구성으로 틀린 것은? 2. 감시장치 67. 태양광 발전 시스템 중 개통 연계형 시스템의 구성이 아닌 것은? 1. 축전지 68. 전기사업법에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검사 시기는? 3. 4년 이내 69. 인버터에 누전이 발생했을 경우 인버터에 표시되는 내용으로 오른 것은? 2. 인버터 그라운드 폴트 70. 인버터의 유지관리 내용으로 틀린 것은? 4.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제조사에 연락을 취하고 운전을 계속한다 71.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점검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4. 설비의 운영기용 72. 소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의 절연 성능 시험 항목으로 틀린 것은? 4. 부하 불평형 시험 73. 개방전압 측정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3. 개방전압 측정 시 안전을 위해 우천시 노는 흐린 날에 측정하도록 한다 74.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갓 부분의 절연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 기재가 아닌 것은? 4. 직류 전압계 75.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설치되는 모선 및 구조물의 볼트 조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토크렌치에 의하여 규정된 힘이 가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76. 접근 위험 경고 및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활선 접근 경보기의 사용 범위가 아닌 것은? 4. 보수작업 시행 시 저압 또는 고압 충전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 77. 중대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의 누설 전류, 시험 시 누설 전류는 최대 몇 밀리엄페어 이하여야 하는가? 1. 5. 78.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운전 특성을 측정할 경우 사용되는 계측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일사계의 정확도는 ±1%로 한다 79.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의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은? 4. UV 전 처리 시험 80.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점검의 종류가 아닌 것은? 2. 수시 점검 82. 기본 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82.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정부는 에너지 기본 계획의 수립을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가? 4. 5년 83.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준 사람 또는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의 벌칙으로 오른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4. 전기사업법에서 기금을 사용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으로 틀린 것은? 1. 전기의 특수적 공급을 위한 사업 85.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전력계통의 일부가 전력계통의 전원과 전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가압되는 상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2. 단독운전 86.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전기설비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전선의 접속 부분에는 전기저항이 증가되도록 접속하고 절연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7.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발급신청을 받은 공급인증기관은 발급신청을 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는가? 2월 32일 8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춰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무엇이라 하는가? 4. 구역전기사업 8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에서 정한 공급이 무자가 아닌 것은? 1. 한국가스공사 90. 녹색기술에 대한 용어의 뜻으로 틀린 것은? 1. 자원개발기술 91.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저업전로의 저연성능 중 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초과 400V 미만인 경우 저연저항 값은 몇 메가옴 이상인가? 3. 0.3 92.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최대 몇 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가? 3. 천 93.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금속재 외암을 가지는 저압의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그 기계기구의 사용전압이 몇 V를 초과하면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질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해야 하는가? 2. 60 94.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목적으로 틀린 것은? 2. 손실전력의 감소 95.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주택의 태양전지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측 옥내전로에 질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한 경우 주택에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직류 몇 V 이하여야 하는가? 4. 6대 96.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최소 얼마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인가? 3. 50만킬로와트 97.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고압가공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몇 시의 미상이어야 하는가? 1. 80 98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기역 3.5 2은 83.3 9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사업연도 개시 몇 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기획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3. 4. 10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촉진법의 제정목적으로 틀린 것은? 2. 에너지원에 다니라